Namotasa Bhagavato Arato Sama Sambutasa Namotasa Bhagavato Arato Sama Sambutasa Namotasa Bhagavato Arato Sama Sambutasa 수행의 기준, 맹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입니다.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부탁바라입니다. 행복은 좋은 느낌이라고 하죠.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싫으면 싫은 겁니다. 행복은 행식적인 측면도 있고 내용적인 측면도 있죠. 행복의 행식적인 측면은 물질적이고 조건적이고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복의 내용적인 측면은 정신적이고 느낌적이고 주관적이죠. 간혹 아파트 강구하는 걸 보면 이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거야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찬찬히 뜯어보면 아파트 평수가 어떻다는 등 입지 조건이 어떻다는 등 주로 행복의 조건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공간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사는 순간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죠. 수행은 행복의 조건적인 측면은 행복의 조건적인 측면을 다루습니다. 돈이나 물질이 넉넉하면 나쁘진 않더군요. 인도로 자주 오가는데 어떨 때는 2만 원 하는 여간에 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만 원 하는 여간에 잘 때도 있습니다. 운수대 통해서 5만 원 하는 여간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히 질이 다릅니다. 또 돈이 좀 넉넉하면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 속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에도 그렇고 성당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주를 하거나 헌금을 할 때도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돈이 좋더군요. 인도 어린 선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질이 우리들의 삶에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욕망이 가득해서 분노가 넘쳐서 그 물질을 잘못 다룸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이 꼬이는 경우는 허다하죠. 수행은 행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하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높이고 마음 공간을 맑히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행복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죠. 거기에 대해서 느낌적인 행복의 내용을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을 통해서 행복의 행식을 갖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 20분 정도만 수행을 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8시간의 노동을 훨씬 풍요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행 혹은 맹상은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차원적으로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맹상의학회 축의학술발표회에서 카이스트 맹상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미산선임이 정리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이 매년 발표되는 양이죠. 201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죠. 논문 발표 펜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태했을 때 코모 뉴욕 지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본격화되면 개인이 고립화가 심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생활수칙을 준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개인위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운동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음식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맹상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고는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는 맹상 앱을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 헤드스페이스는 1년에 천억 이상의 매출고를 올리는 유명한 맹상 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케빈 유섭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만든 맹상 앱을 개방을 하죠. 이렇듯 미국에서는 맹상을 현실생활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영국은 의회에서 맹상을 하는 멋있는 나라입니다. 마인드풀 네이션 UK 맹상 국가 영국 이걸 영국은 브랜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영국을 맹상에 기반한 국가로 경영하자. 이 운동은 많은 하원위원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인드풀 리스 인시에이티버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의회 위원들에게 맹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 결과 250명 이상의 영국 하원위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트 사원에서 정기적으로 맹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의회에서도 도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맹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은 영국 의회에서 맹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맹상의 대부분은 인도에 기원한 요가나 초월 맹상도 있지만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에 기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흔히 영어로 마인드풀 리스라고 하죠. 이걸 한글로 번역할 적에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문어로는 처음에는 수위 이렇게 번역하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마인드풀 리스로 번역하던 알아차림, 마음챙김, 수위, 영어로 번역하던 인도의 오리지널 언어는 부처님이 사용하던 싸띠였습니다. 그래서 싸띠 수행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 용어가 8정도 제7번 정념입니다. 정통적인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죠. 위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그 깨달음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해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수행 버전 1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수행 버전 2, 3, 4는 공덕을 해양하는 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할 때는 가성비보당 완성도를 중시하지만 수행을 활용할 때는 가성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나사에서 우주선을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릴 때는 가성비보당은 완성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공간으로 사람을 실어서 내보내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구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것은 가성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술의 완성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수적인 기술들이 발견되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써지고 있습니다. 선임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가성비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깨달음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년도 좋고 50년도 좋고 어떨 때는 인생 전체를 바쳐서 깨달음에 매진하죠. 그러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서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씩 웃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적에는 가성비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전체를 바쳐서 수행을 해도 수행을 내려놓고 돌았을 때 씩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성비보당은 완성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행기술을 발견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수행기술을 창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술은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하는데 또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아주 요긴한 것들이 있죠. 이런 기술들은 일반인들이 마음을 관리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수행의 최고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관리하는 기술들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거나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수행의 버전은 완성도를 중시하고 어떤 수행의 버전은 가성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행의 버전에 따라서 수행의 강도나 시간을 잘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행의 각 버전을 살펴보죠. 수행 버전 1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흔히 부처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수행 버전 1이고 가장 중요한 수행의 사용가치입니다. 산소 목건연경에서는 부처님이 처음 길을 열고 그 제자들은 부처님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부처를 이룬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제가 부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라하터입니다. 여러 아라하터 중에 최초의 아라하터를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온 우주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천사라는 포엔을 즐겨 썼습니다. 수많은 적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 이러셨죠. 전쟁의 승리자, 영웅 이런 포엔들을 부처님이 즐겨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하죠. 큰 영웅, 전쟁의 승리자, 그래서 대웅이라는 포엔을 씁니다. 당당한 주체성과 뛰어난 자존감, 이것은 부처님을 가장 부처님답게 나타내는 전체성이었죠. 이런 당당함을 이어받으려고 많은 수행자들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부처를 이루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두 번째 버전은 수행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난 깨달음은 별 관심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하고 가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벗어나 편안한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 수단으로, 그 도구로 수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언젠가 은사선임을 대신해서 울산 문수함의 소임을 사는데 늦가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취미가 정심을 먹고 한숨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점심을 먹고 방에 와서 누웠는데 정말 야구 빳다를 가지고 뒤통수를 딱 치는 것처럼 느낌뿐만 아니고 제 귀에는 소리까지 들리더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요동을 치두마 그러고는 천장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많이 살아봤자 한 70정도 내가 많이 살아봤자 이런 정도 살 텐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이지? 30, 35이였습니다. 그럼 이제 인생 절반을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이 막 돼도 마요. 그러고는 2년 있다가 수행을 떠나게 됐었죠. 그 이전에는 이게 팔랑개비처럼 초단위로 흔들리기도 했고 아마 35이전에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노보살림들을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만 보면 반갑기도 했는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원체 제 비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삶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연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죠.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어른들이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어른 선님들 모시고 살다 보면 젊은이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어른 선님들은 자신의 경험의 기초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어른 선님들끼리 모여서는 아까 해 준 자문이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고 의견을 나누는 걸 흔히 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처음 사는 길이죠.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언젠가 TV 광고를 보니까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하고 카피가 뜨더군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다른 회사에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길이다 그러더군요. 언젠가 닮아 스님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확연 무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서 딱 박히더만요. 이 강화란 우주에 어떤 지점을 정해서 여기는 성스럽고 여기는 성스럽지 않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 구절을 접하는 순간 불현뜻 이런 생각이 들도 마요. 성스러울 것이 없다면 어디든지 성스러운 거죠. 정해진 게 없다면 내가 답을 정하면 되는 거죠. 아마 저는 이런 기질을 제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 저지르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늘 그러더만요. 배를 쿡쿡 찌르면서 그러더군요. 다른 사람의 말이 네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야. 우리도 그렇습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이게 좀 문제도 마요.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나를 기억 안 한다 카이.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정작 나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무도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그때 만났던 학연 무성이라는 구절이 지금도 늘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적에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경제 뉴스를 보면 굉장히 거품이 끼 있다 이러죠. 굉장히 거품이 끼면 삶이 왜곡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거품이 끼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거품이 끼어 있죠. 탐진치 삼독과 같은 마음 오염원들이 우리 마음에 등장을 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많은 거품을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왜곡돼 버리지 않습니까? 수행은 뭔가를 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거품을 싹 빼버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삶에 거품이 끼어 있을 때 특히 탐진치 삼독과 같은 거품이 우리들의 마음에 끼어 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이런 마음 오염원의 거품을 빼보면 우리들의 삶이 한결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간혹 가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꼴이 보이던가요? 저는 수행 중에 제 꼴이 참으로 많이 보이더군요. 어떨 때는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씩 웃기도 하고 하죠. 제 모습이 많이 보이죠. 간혹 우리가 SNS 같은 걸 보면 어린 학생들이 맹상하는 모습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이 맹상을 하고 나더만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죠. 맹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했는데 어떤 원리로 변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맹상을 시키고 나니까 확실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리로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수행을 통해서 뇌와 마음이 휴식도 했을 거고 또 마음 에너지가 보충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어린 학생들도 맹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꼴을 목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좀 거칠게 대했거나 친구들에게 좀 심한 이야기를 했던 자기 모습을 스스로 목격했을 수도 있죠. 목격을 하고 나면 사람은 변화하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막 짜증을 낼 때 짜증내는 자기 모습이 보이던가요? 그냥 짜증을 냅니까? 그냥 짜증을 내죠. 그 상황과 자신이 너무나 밀접해가 있기 때문에 짜증내는 그 순간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 짜증내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목격하게 되죠. 그때는 짜증내는 그 순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이때는 어느 정도 거리도 둘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고 이런 자기 모습을 보고 나면 필연적으로 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배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처에서 발을 보거나 배를 보거나 호흡을 보거나 또는 전통적인 수행도랑에서는 하두를 잡거나 연부를 하라고 했을 뿐인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수행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기 꼴을 본다는 것 그걸 통해서 배나가 일어난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이리 살아 저리 살아라고 했을 때 배나가 강력하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목소리를 듣고 나는 이런 행동을 안 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고 다짐할 때 배나의 힘이 컸까 저는 자기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배나하려고 했을 때 그 배나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음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죠.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하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고 뇌와 마음이 휴식을 하고 그리고 마음 공간을 맑히게 되죠.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가꾸어 가자 하는 게 수행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수행 버전 3 수행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거나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산다라경에서 수행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수행의 공익적 성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파괴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경의 건강성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환경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불과 2,300년밖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하죠. 사회주의는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환경 파괴로 붙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녹색주의가 등장해서 활동하고 있죠. 자연환경의 심각성도 무척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환경의 건강성 이것도 자연환경의 건강성 만큼 중요 하죠.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욕망이나 이기심들 분노나 원망 펭귄이나 선입관과 같은 부처님의 이것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했죠. 이런 마음 오염원이 우리 마음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파괴시켜 버리죠. 마음 환경이 훼손되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 환경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면 이것은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의 건강성을 주목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 운동을 하고 있죠.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 환경의 중요성을 주목했었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과 같은 마음 오염원들이 우리들의 마음 환경을 파괴했을 때 수행을 통해서 마음 생태계 마음 환경의 건강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출발했죠. 흔히 부처님이 생각했던 수행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자는 운동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수행 버전 4입니다. 수행을 전문 분야에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행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죠. 정신의학, 심리상담, 교육, 연수, 경영, 서포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기 전에 잠시 명상을 한다거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과 함께 명상을 해서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기도 하죠. 이렇듯 자신의 전문 분야에 명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전문 분야가 주이고 명상은 보조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문 분야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명상은 보조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하면 한 3%에서 5% 정도 사용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수행 버전으로는 수행 버전 2에 포함이 될 텐데 그 특성이 조금 톡톡해서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수행을 취미활동으로 사용해 보시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취향 또한 다양합니다. 이때 수행을 취미활동으로 삼아보기를 권합니다. 세칭 선진국에서는 좀 더 성숙된 사회에서는 맹망있는 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하죠. 그 조건들에서 빠지지 않고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맹상을 하는 겁니다. 맹상을 하지 않으면 그런 클럽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지거시 눈을 감고 맹상하는 모습이 멋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행 또는 맹상을 통해서 이 맹상을 취미활동으로 삼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멋있게 될 겁니다.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의 수행기술 부탁바라 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상강푸제미 상강푸제미 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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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іль 싸둘 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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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두